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당연히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그저 설교 중에 간간히 들은 말씀, 여기저기서 들어서 대충 알고 있는 지식들에다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하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이걸 마치 비빔밥을 섞은 상태처럼 그저 어렴풋이 대충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설교를 들을 때 자기 생각하는 바와 틀린 부분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말씀이 나오면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고 목사님이 자기하고 코드가 닮았다거나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만 기억에 새겨지기 때문에 편파적인 신앙이 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내를 윽박지르면서 사는 남편이 베드로전스 3장에 아내 된 자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타라가 아브라함을 주님을 이라 부르며 복중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게 진리의 말씀인 것처럼 느끼겠죠. 그러나 아내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남편 된 자들아 너의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또 아내는 굉장히 위로를 받으면서 그 말씀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대부분이 보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성경 전체 내용에 따라서 믿지는 않고 자기 입장에서 그냥 부분적으로만 믿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작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 질문에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고 많이 안다고 하는 분들도 보면 자기 자신의 편파적인 주장과 고집과 집착이 지나친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대할 때 성경 전체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반드시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지 않으면 좀 이상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40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저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들과 그 이름들이 주어졌던 사건의 배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한 점 몇 가지만 오늘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들이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도 많은 사실들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을 왕자의 신분으로 살다가 자기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니고 저 노예,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마침내는 애굽 왕자의 신분을 박차고 미디안 광야로 뛰쳐나갔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이드로라고 하는 미디안 제사장을 만났고 그의 딸 시뻘아와 결혼을 했고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80세 될 때까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하루는 저 멀리 보이는 호랩산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붙은 나무가 타서 소멸되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게 생각해서 모세가 가까이 다가갔더니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애굽 땅에 가서 너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내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라 떨면서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그 거대한 나라 애굽에 가서 우리 민족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네 걱정 말고 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시 누가 보냈냐고 그러면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오늘 본문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원래 키브리 말로는 나는 야외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야외. 영어로 표현하면 I am who I am. 나는 그냥 나야. 원래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야외라고 하는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인데 훗날에 성경학자들은 이 야외라는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고 마치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야외라고 못하고 그냥 모음만 바꿔서 여호와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기록이 되죠.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군가가 만든 겁니다.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온 우주만물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이 지구 땅덩어리와 이 땅위의 생물들 지구 상위의 모든 새와 물고기와 동물들 식물들 남자 여자 전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조금이라도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진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저절로 생긴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겁니다. 과학적인 논리에서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의신 하나님 한 분만은 예외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이 3차원 세계에 속한 분이 아니시고 이 3차원의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 무한한 차원의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고 절대로 피조물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원토록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만약에 그 정도의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을 필요나 가치도 없겠죠.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화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던 그 태초의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했더니 짱 하면서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궁창과 물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궁창의 광명체들을 만드셨고 낮과 밤을 나누셨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도록 하셨고요. 물 속의 모든 생물들과 하늘에 나르는 새들과 땅의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셨고 마침내 여섯째 날에는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축복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셨던 창조주 하나님, 야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으며 그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었나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던 사람, 인간들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천지 창조의 목적은 인간들을 이 땅에 살기하기 위함인데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첫날부터 쭉 만들어오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그랬어요. 빛이 있었을 때는 좋았더라. It was good 그랬는데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한 그 후에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첫 번째 뜻은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출입기 6장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국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죄악에 빠져서 마귀의 노예가 되었고 그래서 영과 육이 함께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노예가 되었고 장차 지옥 유황 불모수로 던져질 운명의 노예인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이고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은혜가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지혜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우리가 아무리 최대한으로 선행을 하면서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구원에 요구되는 하나님의 의의의 경지는 우리 인간이 오를 수 있는 경지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인간들에게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구원자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필요한 죄사함과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인간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외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있는 뜻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리고 구원자 이 두 가지 뜻인데요. 이 두 가지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고 그래서 성경에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해주는 다른 이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름들은 공통적으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사건의 과정을 통해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속성을 묘사했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이 붙여진 사건의 배경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해주는 이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그중에서 네 가지만 여러분과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22장에 요호와 이레라는 명칭이 나오죠. 요호와 이레. 많이 듣던 이름이죠. 히브리말로 요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명칭은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이 체험 중에 깨달았고 부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아들을 권재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아주 덜컥했을 겁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인데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저는 30대 초반에 얻은 두 아들 중에 한 명만 바치라고 해도 저는 못할 것 같은데.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백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래요. 바치라는 게 무슨 주의종으로 바치라는 게 아니고 칼로 배를 갈라서 그 내장을 다 씻어갖고 그걸 번재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연기를 바치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시킵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잖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아들을 주지를 말지. 사랑이라고 자치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일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에도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사흘을 걸어갔습니다. 드디어 이삭을 바치려고 재단에 올려놓고 칼을 내려칠 때 하나님이 그의 손을 막으셨죠. 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한 네 메디면 내가 알았다. 하면서 미리 저 수풀 사이에 예비해 두셨던 수양을 제물로 바치도록 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몇 초 전만 해도 자기 아들을 죽일 뻔했었는데 하나님이 중단시켰는데 딱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수양이 수풀에 있잖아요. 와 충격적인 감격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내 아들의 생명을 바치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예비해 두셨군요. 하면서 고백한 말이 바로 여호와 이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의 의도는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깨달았고 그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여호와 이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극진히 사랑하시고 또 그렇게 여호와 이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갈대우레에서 불러내시고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그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미 가난한 땅을 예비를 해 두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이 많게 하겠다 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미 이삭을 마음에 품고 계셨던 거예요. 다 예비를 해 두신 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좋은 분이세요. 제가 평생을 그래도 목회자 아들로 자라서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나름대로 체험을 많이 하면서 보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기만 한다면 교묘하고 악한 마귀가 제 아무리 커다란 염려와 슬픔과 걱정과 고난의 보따리를 여러분 앞에 쏟아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를 따라 이른비와 늦은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장 적절한 때에 부어주시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을 믿으시고 항상 순종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므로 추건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국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중에 아말렛 군대가 갑자기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여호수하로 하여금 나가서 전쟁을 하게 하고 자기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하늘 높이 쳐들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고 있으면 여호수하의 군대가 계속 이기고요. 그런데 팔이 아파서 지팡이가 내려오면 여호수하 군대가 뒤로 후퇴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것도 1, 20분이지. 어떻게 하루 종일 이걸 들고 있겠습니까? 모세 팔이 자꾸 내려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론과 훌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골덩어리를 갖다가 모세 보고 걸터 앉으라고 하고 자기들은 양쪽 옆에서 모세의 손을 다 받쳐주잖아요. 그랬을 때 여호수하가 이끄는 군대가 아말렛 군대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요. 그때 모세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재단을 쌓고 그 단어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이렇게 불렀습니다. 즉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 즉 승리하는 신앙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승리를 약속을 해주셨지만 무조건 승리하게 해주겠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한 가지 제시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모두를 다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축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축복에 관해서만은 반드시 축복받을 짓을 하는 사람 축복받을 짓을 한 만큼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공의로움입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신 승리의 조건이 뭐였다고요? 그가 지팡이를 들고 팔을 높이 들고 있으면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정해서 지팡이를 높이 들었지만 모세 혼자서는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동역자 아론과 훌이 모세를 보좌해서 돕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셨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의도는 모세의 팔을 아프게 해서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고 힘을 합쳐서 일을 할 때 즉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돕고 여호수와는 저 아래서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팀으로 일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 되어주시고 마침내는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초대신앙교회는 하나님께서 꿈이 있으셔서 묶어주신 한 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메꿔주고 서로 부축해가면서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지쳐 쓰러진 형제의 자매 있으면 달려가서 부축해서 일으켜주고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청소하고 방역하고 주방 봉사하는 것 다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저육, 전도, 선교, 다메세가 만난 캠프, 온라인 사역 이런 모든 사역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협력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초대신앙교회는 진정 환상적인 드림팀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또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기도하기가 힘들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합심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쉽게 쉽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서로 받쳐주고 합심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한 팀이 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나도 그들과 함께하리라 이렇게 약속까지 주셨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부모와 자녀들이 불러앉아서 한 가지의 목표를 정해놓고 합심해서 온 가족들이 기도를 한다면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왜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합심해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을 때 승리의 영광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합심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 그런 이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요한 단어는 합심이라는 단어예요.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하지 말고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마음을 합해서 똑같은 목표 한 가지 비전을 바라보면서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사람이 기도하는데 각자 반대되는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입장 곤란하지 않겠어요? 이쪽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아닌데 이쪽에서는 저렇게 해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끼리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날 때 원망하거나 불평부터 앞세우지 말고 먼저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게도 요청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금방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승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들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고 함께 항상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료가 되어서 모든 예배와 사역들이 다 정상화가 되고 교회가 안정화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고요. 교회 부흥과 또 앞으로 OMI 온라인 미니스트리스 인터내셔널 이 온라인 사역들과 또 활발한 선교사역을 갈망하는 그런 긍대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와서는 우리 노년층의 부모님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심윤식 집사님의 어머니 이정희 권사님이 원래 건강이 좀 안 좋으셨는데 최근에 와서 많이 위독해지셔서 기도가 좀 절신해졌고요. 우리 고인자 권사님하고 또 우리 김용훈 집사님의 어머니 임경의 어머니 넘어지셔서 무릎을 좀 심하게 다치고 해서 수술 받으셨는데 그래도 우리 권사님은 빨리 회복이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노년층에 넘어지는 게 지금 굉장히 참 타격이 큰데 우리 노년층의 부모님들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수술을 받으신 분들 빠른 회복을 위해서 늘 중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기도 제목들은 우리 온 성도들이 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론과 훌이 모세파를 부축해서 들어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셨고 전쟁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힘을 합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세 번째는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 히브리 말로 샬롬은 평강, 화평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은 여호와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드디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주변 가난한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침략을 당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악을 행했을 때 항상 이스라엘 공격에 빠지는 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랬어요. 선민이라고 불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타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정신 좀 차리라고 미디안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을 해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과 또 식량을 추수할 때만 되면 막 쳐들어와서 식량을 다 뺏어가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7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고 이제는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으셨고 기두온을 부르셔서 사사로 세우려고 했더니 기두온이 아니 저같이 보잘것 없는 사람은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 듯하리라. 그랬는데도 이 기두온은 여전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두온은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고 효적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재산을 올리면 하나님이 자기의 재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의 재산을 특별한 방법으로 응답을 하셨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가 지팡이 끝을 그 고개에다가 재물에다가 딱 댔더니 반성에서 확 하고 불이 나면서 그냥 그 재물을 삽시간에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때 기두온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확신을 얻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저 미디안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평화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두온이 감사의 재단을 쌓고 그 재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두온은 그 장면에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러기에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동일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화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과 우리 사회의 화평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보고 죄값을 치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생자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를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쟁도 없고 죽음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천국의 우리를 부원해내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좌절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간들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평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셔서 그 참혹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중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평화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강을 다 누리시기를 추구합니다. 여화의 이름 네 번째는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화 삼마. 여화 삼마라는 말은 에스겔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48장에 여화께서 거기 계시다. The Lord is there. 그러니까 여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과 그 이스라엘 성읍에 계신다. 백성들과 함께하신다. 인마 누엘과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마 누엘 우리와 함께하시고 여화 삼마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바로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며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며 그러기에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래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막의 공격에도 우리가 항상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니세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항상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또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와 항상 함께하신 인마 누엘 여호와 삼마 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잘들 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 놓으신 모든 축복 다 받아 누리며 또 항상 승리하고 평강하시며 그래서 좋은 신앙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기도하기 전에 제가 오늘 특별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찬양 하나 태초에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고 그대에 딸과 딸과 딸을 만들고 삶과 나를 만들던 그대에 예수 그대에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고 그대에 한 쌍의 인간을 살게 없네 생기들 노래 마시고 축복을 약속하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고 그대에 영원한 사랑 불신이 시작돼도 정말 불순정으로 빛나는 죄주에 빠져버리네 하나님을 덜하고 교만에 빠졌어도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2000년 전 우대 땅에 아기의 수탄생에 떠버린 그때부터 세상 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때부터 사랑이 이미 위기고 평안한 존재를 이겨내네 마지막 숨을 거둬며 그때부터 그때부터 영원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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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사랑